아 아 아 아 4 4 4 4 4 5 5 4 5 5 5 5 6 5 6 6 6 7 방탄소년단 복불복 게임 아 어떤 게임인지 한번 더 어떻게 해드리죠? 뽑아보보겠습니다 뽑불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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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뭔가 멋있게 공개해주세요 비디오게임입니다 와우 비디오게임 10 6 try 자 이제 우리가 종목을 정해야 돼요 어떤 종목이 있어? 야구 있었고 약호였고요 걱정계획 뽁싱집이 있겠네, 뽁싱! 아, 월링이 좋은데. 아, 근데 저는 뽁싱 끌리는데. 뽁싱, 아니 우리, 우리 뭐 풀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각자의 늑사인 악감정을 다 푸는 느낌으로 뽁싱 한번 해볼까요? 뽁싱 한번 해보자, 뽁싱. 뽁싱! 여기 대신표를 적어야 되는데 제가 일곱 명이 적은데. 한 명이 깍두기여서 네, 한 명이 부전성. 아, 깍두기가 아니라 좋은 거야? 네, 좋은 거네. 그럼 이걸 가기 앨범으로 전할까요? 이긴 사람! 아, 한 명! 그래, 한 명 부전성 올라와. 이긴 사람! 부전성! 이번 용도 소马強! 완성합니다! 야, 막 끝내세요! 이런 콤비를 들어간 거야. 어, 시작니다. 팝! 팝! 마 팝! 보03! 어어! 이번에는 20ays 컵 achter왕! 재arity 갔으면 좋죠, ребята! 야, 이런 거 이뤄워 한 달 반 해셔대잖아. 그거 vain. 백스포트로! 하하하하 주빈이의 한방꽂주면 끝날다! 하! 하! 역시 제 이름은... 이겼네 이거!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아아! 스리스리스러우니! 테이우브! 준비! 저는 랩몬드 형이 잘 알 수가 없구만 이 움직임이 더 불인사한 일이더라고요 왜? 아 그래서 짓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영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치는 거야? 아 왜 안 때려요? 아 맞나요? 야 못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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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저러니까 대기할 수가 없어? 야! 야! 엄마! 형이 없는 경계네요 들어! 일어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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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때려? 4! 2! 1! 아! 판정은? 판정은? 힘드네 이거 아! 진영! 진영했어 결국엔 여러분들이 악을 써도 마지막 승리자는 슈퍼 양일 거예요 내가 악 1! 3! 2! 왜냐면 움직임이 더 길거든요 어려워 2! 2! 2! 한 번만 하고 싶다 버티어! 미야 이만판 버티어 왜 이상하게 이상하게 치고 있네 짧다 짧다 오리겐을 쓰고 있어요? 오리겐 오빠가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않아요 몰라 몰라 이거 비 비 비 비 과연? 다운됐어 몰라 이거 지금 몰라 일어나 이번에 일어날 거 같죠? 여기서 비가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어 야 대박 이랬어? 대박이다 아 어 나중에 수박이랑 부른 건가 내가? 어 야 양 손도 때릴 수 있네 여러분이 아무리 발악을 하셔봤자 수박이 이길 거예요 이건 나의 예언이야 어 어 아아 어 어 야 양팍 야 야 야 야 야 어 어 아 가볍게 가볍게 이겨줘야 돼요 가볍게 줘야되고 말이에요 권트는 가볍게 힘을 이겨요 그냥 스냅바다 알았어요 저 스냅맞은데요. 제가 저 썰러... 얼마나 하고 그랬어요? 난 한 번밖에 안 일어났다고 기억하는데. 아 저... 때려봐! 지고 있어요. 재영! 아! 재영! 때려봤어! 재영! 아! 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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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잉 이길 거라고 난 믹스는가? 와... 과연 누가 결승으로 할 것인지? 산치앞에 알 수 없는 승부! 자 볼 때는 경험이... 이야! 와! 파우처 3대를 꽂았어! 시작하는 거다!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 아! 하지만 정국 만만치야! 정국아! 정국아! 아! 정국아 봤습니다! 정국 지금... 와! 정국아! 저클래의 갓Δ 작전 셍berg 추억이 좋았어! 나는 굉장한 명중 기업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슈가 형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결승입니다. 결승입니다. 왕자대 웨이워. 등판했습니다. 방탄생의 챔피언. 자, 정의석이 맞습니다. 슈가 형. 슈가 형. 슈가 형. 과연 이 저주에서 벗어? 재영씨? 키가 안 먹어. 재영씨? 슈가 형. 슈가 형. 슈가 형. 야, 키가 안 먹어, 키가. 왜 저렇게 잘해? 키가 안 먹었다고 지금. 아, 키가 안 먹어요. 야, 이거 왜? 설마. 와. 와. 야. 야, 앞에 또 저주가 아파요. 와, 부전승. 제가 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랍니다. 슈가 형이 이길 거라니까요. 야, 일라우브케이요, 일라우브케이요. 일라우브케이요. 내가 이기지 않지만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아,KS? 아,. Üva want to frente- 슈가 형의 드릴! 슈가 강애네. 한번! 유용한... QQQ. QQQ? QQQQ. QQQQQ&QQ1 QQQQQ&QQQ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